자 밥을 혼자 거려볼까 이거 진짜 영할거라 맨날 이젠 밥 먹지 말린 피럼서 이 금시가 뭔가 거무까붙은거 섞어가면 곤밥이 좋더라니까 나는 곤밥이 곤밥이나 마나 양 이젠 건강들 생각해온건 형은 솔로만 밥을 해 먹음숙하게 미식어 섞은 밥을 해 먹음인 당뇨도 예방되고 고혈압에도 죽고 성인병도 걸리지 아니오고 근데는 놈들은 맷 해 전부터 미신 콩도 나간다 보리쏘도 나간다 폿도 나간다 어멍 좁썰이 어멍 나간 밥을 해도 아방 그저 미식어 섞는거 원체 좋아하지 아니오는 어른이난 긍에도 난 미식어 섞어보진 허당도 곤밥만 해영 안해주마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집도 저 식습관을 호썰 개혁해보진 해임수다 개혁이고 개혁이고 허운덩이 뭐닥시는 소리 하지마라 그 어린때들 안 먹은 사람들 얘기죠 우리 어린때는 그저 보리밥에 조팥에 그저 아주 그냥 머리가 그냥 인역 잘 말 잘해서 섞어져본 사람이니까 하영 먹으시란 좌들지마란 곤밥으로 개난 요새 사람들은 역불 미신 넬빙이어 넬빙이어 멍 저 미신 송키들도 역불 빛난거 그거 야간이 친거 사당 먹고 이 밥을 내에도 이거저거 섞어 먹고 아방튼네법소 참 옛날 우리 두린때 살아난게 넬빙이쥬 요새 아이들사 그거 다 빛난거 돈드리멍 허임쥬만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게 주암직 허연 나도 이거 양 저 혼말 바당호곡 보릿솔도 이거 두어말 해다 놓고 개혁 이젠 밥할 때마다 이거 섞응을 꺼난 하영 굳지마랑 해주는 양 자십서 그게 건강을 위한거주 미식어 삐디미니엄 미식어여 약들 그 무시 보조 보조하는 식품들 그거 대면악 먹을 것이 아니고 이 밥을 한번 해도 건강하게 참 제주 땅에서 난거 이거 섞어 먹는거 그 좋은거 난 건은중 아랑 희해 주는 양 자셔 줍서 양 섞어 저거 섞어지는 소리 하지마라 낼빙빙빙 돌암쪼 돌암쪼 사루미 난 그거 미식어 입에 넣으면 자꾸 소화가 안 된다느니까 어린때 하영 먹어놓으니까 난 세상에서 제일 부재집이 쏠집인줄 알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아 아이고 걔는 알지도 못하면 저 밥솥들도 좋게 나와 이젠 톡하게 누뜨리면 이거 밥도 되고 톡하게 누뜨리면 다 되는 세상이 난 연날 다함께 짜락짜락 그지 아니옵니다 걔 흔한 나 양 하영 루치도 아니오고 이거 혼보는 보릿살 놨땅 혼보는 콩 놨땅 이거 영영 바꿔가믄 헐끈한 걔 알고 저 마방 쏠받으려 혼보는 값없어 요샌 양 곤솔보다 이거 받으려 가는 끔이 더 나가면서 누가믄씨 돈 얘기하면서 걔믄 방법이어서 냄비에 밥을 두개로 해 인형 먹을 밥포고 나 밥포고 쫑밥은 무사경 미신 미식어 연어 섞어진 거에 미식어여 막 공 신경을 쓰면 난 공 핵구이 신경을 쓰지 마라 그냥 헌굿들로 시행한 말만 돌려놓으니까 왜 공 말이 하나 아방 나만 건강하게 나만 오래 살고 나만 좋챈 그거 섞은 밥을 넣긴 하는 것과게 아방도 미식어영고라도 이제 연령도 쉽고 시행한 곰 밥 먹는 것보단 이런 거 양 이것저것 섞어 먹은 그거 입에 맛에 들이민 이루제 나방 양 이거 섞어진 아니음 밥은 뭐 싱거왕 먹지도 못하겐 물려볼 거 보다게 그거 난 이것도 이거 자꾸 섞어탕을 거라 진짜로 섞어탕이나 마나 먹는 것도 처음 먹자 너민 그거 익숙하지 아니오고 입에 아니마장 뭐 불편하지만은 자꾸 그걸 길들여 먹다 보면 이제 섞어진 아니음 무시가 아니는 밥은 아이고 내 신광부 먹으라 건 골라리 이식건 난 헛살만 준디엉 해 가면 다 돼죽해 너의 미래구장 뭔 촘촘사오 오늘은 저 배보름이고 호난 이거 다섯 가지 섞어 헤이보지는 임시다 공공낼랑 부터랑 두고지나 세 가지 헤엉게 그자 콩이나 놓고 깨 그자 조나 놓고 불이나 놓고 거의 먹으믄 말주 공을 꺼난 공은 중 앞서 걔나 밥을 두고 뚫으러 하려니까 섞어진 거랑 인형 섞어탕 하얀 먹어줘 그거 진짜로 오장된다 얘기하지 마란 걔미 맵밥 올리듯 밥을 두 불러 여여 어떤 겁니까 걔 맵밥 이제 솔솔 말소고 왜 꽝이 옷을 신네 아니 맵밥도 아니고 밥을 두 불러 여여 걔 경험은 콩밥을 흘려버려 쓰러면 말이 하가 정말 아이고 쫑 어땅 보름 보름신데 자인똥 나완게 아이고 저 어몽아방 싸우는 거 아니여게 자인 아방만 외울러 가면 그자 그자 이젠 집속 오부에 들어간 고바뱀숙이 이게 모소한 노래연게 말이 지금 나한테 개소리어지만 해놓는거죠 쫑도 노래엄성 아방 외우면 안 싸우는 중어라 아 대경 말이 아니오 오늘 원 밥을 콩밥 이 부분은 아방송이